무단코스프레 흉내는 내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조상들이 답답하기 짝이 없고 애들끼가 짝이 없다고 어찌 보면 그 신에 놀아나고 있고 신은 살리자고 왔지 아무리 빌어서 처먹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입에 밥 풀칠도 못하게끔 다 무너지게끔 하는 게 신이냐고. 누가 이렇게 신을 모시고 지금 위하고 사는 데요? 형 언니도 받았고 셋째 언니도 받았고 그래 딸들은 어차피 그 집에 시집을 가면 자식을 놓게 되면 그 집 구신이 있기 때문에 그 집 구신 쪽에서 조상 쪽에서 신감이 있다면 받을 수는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들이 제자라 해도 이렇게 이름 날리고 홍명 날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 전부 다 말명 부리고 말명 부리는 해먹었던 구신 해먹었던 조상 해먹었던 조상이 지원정도 다 못 풀었는데 그리고 너가 시집을 갔다면 너희 신랑 쪽하고 너희 외할머니 쪽하고 겹겹 사돈이야. 차고 들어올 일도 없고 너희 아버지 집에 조상이 차고 들어와서 그렇게 아픈 거다 이 말이다. 아버지 쪽에 아버지 형제 있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김씨 가정에 할머니 있자. 그리고 김씨 가정에는 내가 보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다. 절에 가는 사람은 절에 가고 무당하는 사람은 무당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물어보자. 김씨 가정에는 너희 할아버지 자 형제 자 중에서도 절에 독승불사로 기일을 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너희 자손들 중에서 누가 스님이 낳든 법사를 하든 이 줄이 보인다. 남동생이... 남동생? 어. 뭐 스님이야? 스님이긴 한데 법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의 고민을 들어보자 하면 너의 사주팔자는 부모한테서 주고받을 복이 없는 데다가 사주에 인간의 인연을 맺으면 파괴살이 낀다. 그래서 조상의 공덕을 많이 빌어야 되고 네가 태어난 띠랑 네가 태어난 해는 신의 가물이 맞지만 네가 태어난 날이나 신은 신의 가물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찌보면 조상의 벌전으로 많이 아프다 이 말이다. 부모의 덕이 많이 없고 형제의 덕이 많이 없네 너를 보면. 남남 같네. 너를 보면 너 혼자 있잖아. 불이 없는 나무처럼 끈떨어진 연처럼 혼자 날려 보인다. 그래서 많이 외롭고 많이 고독하고 오늘날이 들었으니 너의 사주팔자를 보면 너의 친정열에 아버지 주력이다. 아버지 주력에 이 조상들이 많이 어지럽고 엄마 집 쪽에서는 엄마 형제자 맞지? 네. 돌아가신 분 제일 많이 차고들어서 서럽다 하고 힘들다 하고 억울하다 하고 네가 왜 가해? 할머니 무당말명부리 해 먹었었는지 신랑을 차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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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었다가 했던 게 보인다. 네 맞아요. 이 고가 부려먹던 이 말명부리의 칠성고가 다 안 풀리니 너희 언니들이 무당을 한다 해도 이 할머니를 두고 대신 할머니라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할머니는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래서 너의 몸에 젖어더니 너가 그렇게 힘이 없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그러니 자꾸 정신도 안 맑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해 먹던 말명부리가 있다 보니 자꾸 점집에 가게 되면 신이다 아니다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 소리에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만 너희 언니들이 해 먹고 있다 해도 잘 해 먹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다. 무당코스프레 흉내는 내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조상들이 발복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너희 동생은 스님인지 법사인지 여기도 지금 제대로 발복을 못하고 있고 전부 다 아닌데 긴 것처럼 덮어 씌워서 어디 가서 신 받고 원 투 쓰리 신당 차려놓고 하고 있다 근데 너까지 어디 가서 물어보면 해야 된다라고 나오니 답답하기 짝이 없고 애들끼가 짝이 없다고 형제 네 명 중에 세 명이 다 이 밥을 먹고 있으니 어찌 보면 구신에 놀아나고 있고 앉은 뱅이 앉아서 조진다고 세 명 다 머리 박고 기도는 하고 있으나 먹고 살 일이 뻔하다 이 말이다 꿈은 진짜 무수하게 꿈을 꿔요 이 신에 관한 꿈은 그게 내가 꾸고 싶어서 꾸다고 꿈을 준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야 진정하고 한 10년 정도 연을 끊고 살았어요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그때부터 워낙 우리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유일하게 저만 진정하고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거든 신은 살리자고 왔지 아무리 빌어서 처먹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뭔가 세상에 와서 누군가에게 살려주자고 왔지 저렇게 기도하고 들어앉아서 지금 입에 밥 풀칠도 못하게끔 다 무너지게끔 하는 게 신이냐고 그럼 빨리빨리들 알고 다 내 모시고 없애고 각자 건강하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라이프 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 귀신의 발목에 잡혀서 전부 다 귀신밥에 저러고 있으니 그게 아깝하다고 본인의 사주를 보면 제자도 아니고 신감도 아닌데 그 벌점들이 떨어진 벌점들이 계속 내한테 부채꼴로 들어오니까 본인이 힘든 거야 신이네 아니네 하고 다니면서 계속 두드려 맞으니까 아프고 정신도 없고 온몸에 파살이 들어서 네가 너무 아픈 거야 지금 그래서 제자는 아니니까 그 유혹에 안 빠졌으면 좋겠고 설사 네가 유혹에 빠지고 또 여기가 아닌 다른 데 가서 너희 언니들처럼 신을 받는다면 장담하건대 너희 언니나 너희 동생처럼 해먹지 못하고 힘들게 그걸 이고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내 모시지도 못하고 앉아서 저러고 있을 거라고 100% 장담한다 아예 네가 오리지널 제자였으면 야 그 부리 싹 다 거둬와 라고 말을 해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 안타깝다 그러니 너 살자면 어찌됐건 이 부리라도 반드시 판단 내고 그렇게 살고 제자로 가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장사를 하든지 땜을 하면서 업군으로 그렇게 가야 맞는 사주다 우리같이 풀어도 믿고 사는 게 100%이면서도 신령님한테 100% 의지하지는 않아 그 나머지 몇 프로 정도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차피 생각도 몸도 거기에 다 잠식이 돼 있으니까 몸에 조금만 이상 반응이 와도 아 이거는 신 꿈이다 아 신에서 신바람이다 신감이어서 내가 제자여서라고 자기 안에서 벌써 점을 치고 딱 각을 세우다 보니 조상들이 조상들이 야리면서 들어와갖고 그래 우리를 다 신으로 해준다 그럼 옆구리도 찔러보고 눈깔에도 찔러보고 뭐라도 해주면 우리 떡밥이라도 차려주고 위해주겠지 더 지시나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겨나가려면 첫 번째로는 운동 열심히 하고 사우나 열심히 다니고 걷기 많이 해야 되고 금전이 없어서 이기고 싶다면 일단은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걸 해야 된다고 봐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움직여야 돼 생각도 라이트하게 바꿔야 되고 그래서 네가 움직이면서 건강해지는 걸 느껴지면 네가 어떻게 해서든 이 조상을 판단을 내고 이 벌자를 판단을 내서 나는 이 족쇄를 끊고 살 거다 그러니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고 아까도 말했지 동적인 일을 하며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연거리에 무당해먹던 할머니 말명불이 그것도 끊고 그 다음에 건강 찾고 행복하고 재밌게 살 수 있도록 맑은 기운 정한 기운 이것을 받아서 네가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는 이런 쪽으로 안 보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아 예 이번 사례자는 어디 가면 자꾸 신을 받아라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또 꿈을 마장이나 야설로 너무 많이 꾸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자인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러 왔었는데 영적 예찰을 딱 해봤을 때 여기 누군가가 신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형제관들 중에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신을 모신 사람이 없느냐 했더니 자기 형제관들이 네 명인데 세 명이 다 모신 상태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신을 왜 모실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외할머니가 신을 모셨던 사람인 거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래서 여기서 부리든 말명 부리가 있다 보니 처음보다 각기 다 찔러 본 거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또 법사도 아닌 것이 스님도 아닌 것이 형제 1신에서 나온 거 같아서 물어봤더니 남동생이 처음에 절에 갔다가 지금은 법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에서 이 지금 사례자는 어디 가면 거의 90%가 너도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면 형제관 세 명이 다 이 길을 가고 신의 밥을 먹고 있는데 세 명이 다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본인보다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삶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일신도 지키지 못하고 본인들의 밥벌이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자기 보고 신을 받으라고 무속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 사람 사주로 봐서는 신감도 아니고 조상 가물에 혈기가 열려서 조상의 기문이 열려서 조상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아픈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고 신감에서 지금 문을 열자 하는 게 아니고 조상, 조상의 벌젓 그 다음에 신을 부리던 말명 부리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가물 때문에 너무 많이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요약해서 일러주는 그런 이번의 살해자였던 것 같습니다